여기요, 실내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봐봐, 힌트가 딱 있어. 우와, 영양제, 쌀겨. 쌀겨? 쌀겨가 뭐야? 율피. 율피는 뭡니까? 율피? 이런 게 뭐야. 김치냉장고. 여기가 약이야. 여기. 아니, 참데요. 나를 왜. 아니요. 약을 좀 시원하게 먹는 거야. 이런 데서 분명히 약이 있을걸요? 봐봐. 여기 제일 많네. 이거 봐.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여기 봐봐, 성격 봐봐요. 하나만 사서 먹고 효과가 있으면 사도 되는데 싸다 그러면 이게 뭐하나. 원플러스, 투플러스, 사는 사인. 맞아요, 사는 사인. 운동 이런 거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네. 이거 다 어깨 이거 하는 거 보세요. 아,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 근데 딱 신혼집이네.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은 거라 이렇게 보니까. 신혼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결혼사진 없지 않아요? 이거 결혼사진 아니에요? 너무 좋다.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TV 보고 이러면. 이렇게 살쪄. 1분만에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꼼짝도 하기 싫지. 꼼짝도 하기 싫지. 오늘 걸었지 뭐가. 아니 주인도 없는 곳에서 몰라. 오늘 걸었지 뭐가. 아니 주인도 없는 곳에서 몰라. 아니 주인도 없는 곳에서 몰라. 몰라. 주인하는 집에서 몰라. 잘한다. 잘한다. 대그맨 지금 안돼. 하루일을 자고 빼라야죠. 2일을 자고 빼라야죠?